현재 대구 북서쪽 육상에서 북동 지나고 있는 제14호 태풍 댄비는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강원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충남과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대가 집중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북부지방은 30에서 80,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한 차례 강력한 태풍이 지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의 위험반원에 드는 동쪽지방은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중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요.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태풍이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강원도는 늦은 오후나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7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와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다소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